도리야! 돌아오는 거예요? 1, 2, 3, 2, 2, 3, 4 자 지금부터 본 작전의 지휘권은 박렘스터에게 온난한 사람! 저 새끼를 뒤졌어! 뭐야! 야 수코련 뒤졌다 아니! 아니 지휘가 아닌 수코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사계사 아이고 박사정! 나만의 아이돌! 아 나 화장아 오랜만에 해봐서 너무 좋아 나도요 오늘 이만희 섭외했어? 와 개 레전드다 역시 레전드 서포터 이만희를 또 섭외해버렸어 와 이만희가 이게 아프리카 공대에도 진짜 레전드 바드야 윤종 그만한 바드 없다 그만한 바드 없어 자 그만한 바드 없어 야 너 흰색이 안 들어 나도 잘했어? 얘들아야! 삼 년 맨! 삼 년 맨! 아 씨X 야 절구졌다 미안하다 야 뜨뜨야 너 고속 샀더라? 화면 영장 화면 영장 이게 말이 더 현질 안 할 거지? 뜨뜨야 왜? 무과금으로 한다며? 아직 무과금이야 형 왜? 이게 무과금이야? 왜 아직 왜 이게 무과금이야? 왜 아직 왜 이게 무과금이야? 러버트 치킨 한 4줄을 늘려 러버트 치킨 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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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리 너 생일 언제야? 나 5월 16일 5월 16일 지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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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뜨려봤어 침에이 오빠 하나 맞춰줘 봐 맞기 해 주고 뜨뜨야 내가 한때 9.7도 오너로서 내 방법에 따르면 일단 저 밭을 다섯 번 연속듣으면 진짜 되거든? 난 그렇게 했어 아니 형 다섯 번 연속에 붙어 본 적이 없어 진짜 나 진짜 믿고 한 번만 눌러봐 저 밭 한 번 더 아 근데 그거 한 번 더가 아니었는데 공격 속도 감소 한 번 더 라고 얘기했던 거니 그니까 여기 봐봐 옛말에 그러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래 아 내 말 안 끝났었잖아 아 진짜 답답해 아들 서영이 주오를 생각했는데 아들 자 지금부터 너의 선택이야 나라면 아들을 누를 것 같은데 여기서 공격 속도 감소 누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 나라면은 아 어 근데 좋았어 방금 너의 선택이 몰았어 자 여기서 너의 선택이야 55-45 티키타카다 힌트 줬다 나는 어 이거 약간 티키타카 잘 해야 된다 야 손흥민 황리.. 황리차 이럴.. 개설게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아래로 티키타카라고 왜 아니 씨마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너 나란 말싸임이 듬직의 나라 아람 올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 모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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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만 더 믿어볼래 티티야 줘봐 아 아 저기 뭐라고 한 거예요 줘보라고 아 마무리하긴 했다 형 마무리했어 자 내려가자 리버스로 깎아 리버스로 어? 여기서 아드가 한 번 더 붙으면 될 돌이야 아니 이 새끼는 안 될 돌이야 될 돌은.. 아유 아유 가봐 집어쳐 집어쳐 넌 팔팔돌이 딱이다 너는 믿었어야지 공감 아 아닌데 자 아들 아우 아들 부른거 미안해 우주를 우주를 부른거지 타요 형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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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근데 여기서 약간 너의 선택이 중요해 나라면 여기서 저밭을 누를건데 나라면 여기서 저밭을 누를건데 나였음 두 번 더 갔다 저밭 힌트 줬다? 나도 힌트 줬다 그치만 너의 선택이야 저밭 저밭 저주받 저주받은 인형을 줄여서 저밭이라고 말한거고 허허허허허허허 저주받은 인형 눌러 나이스 여기서 저밭 저어기를 보라는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형을 틀으라는게 맞지 그래 맞아 맞아 의사를 물어보는건 확실히 저주받은 인형이야? 응 니? 서장이가 대답했어 아니아니 나 대답 안했어 사실 저주받은 저주받은.. 형 어 확실하게 얘기해줘 다효 형 확실하게 나는 저주받은 인형 눌렀으면 좋겠는데 너의 선택이야 여기서 난 저주받은 인형 눌러 2년이야 너는 또 2년? 저주받은 인형 눌러봐 2년 아니 이거 이거 봐 야 잘 깎네 니가 깎아라 이럴 거면 너가 하지 그랬어 왜 물어봐 아 근데 여기서 저주받은 인형 한 번 더 뛰어야 돼 55 이상을 구 갈 거를 박아야 된단 말이야 야 방금 트트야 봤잖아 아드 실패 저밥 붙이고 이감 실패 그럼 뭐겠어 여기까지 힌트 준다 나도 멘트 줬다 티키타 왔는데 마지막 단어를 못 적는다? 그럼 니 책임이 근데 티키타카가 은근 잘 먹힐 때가 있어 진짜 나는 감소 찍고 싶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래 너의 선택이야 그치만 아 내가 얘기하고 있어 그치만이라고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못하지? 너가 지금 티키타 티키타 요가 됐어 너 지금 그러니까 티키타 아니 그래 팔발돌 잘 깎아서 거기서 만족을 해 근데 굳이 올라올 필요 없어 고점이 오 진짜 왔다 테뜨야 진짜 감아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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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티키타카야 이거 뭔 티키타카야 너 그거 다 못 붙이면 그건데 아 이거 티띠띠야 이거 티띠띠 티띠띠 뭔 티키타카야 인마 너 그거 다 붙여야 되는데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티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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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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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웅장에 이러고 있으니까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동대장님 그 출장실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멘트 시원하게 할까 제가 로플릭스를 또 보고 왔거든요 네 빛의 가오가 함께 하길 갑시다 가자 자 이번 파티는 본 지휘관이 지금부터 지휘합니다 자 타요 11시 박레스턴 7시 조치 10시 1시 그 다음에 그 십돌이 5시 이게 서는 이유가 뭐죠? 에이씨 가만히 있을 때 팀 바드럭리는 11시 아니 타자 뭘 들은 거지? 뭐지? 저 새끼? 오늘 정령의 회복략 몇 개나 쓸려나? 정령의 회복략 150개 뽑았어 시원하게 가보자 나 고급 회복략 듣게 야 이 살먹충 새끼야 너 뭐야 고해 오빠라 불러줘 고해 오빠 자 지금부터 이 파티는 본 지휘관이 직접 지휘한다 잠깐 무시하고 딜 넣어 이 파티 안에 들어있다가 빨파 총임금 탄식아 제박아 어 넣으면 얘기하고 어 이 파티 엠스타 안 드세요 유아지씨 어 나지마요 어 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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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은 거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 넣었나요 네 나이스 우리 팀 깔끔하다 다시 돌아온다 뭐? 뭐하는 건데? 나 나야 나 뭐? 쉿 괜찮아 네 안아픈데? 네 다시 돌아온다 자 돌아온다 앞에 안전 성공 못한 사람 성공 못한 사람 미안해 내가 먹은 거 같은데? 네 자 돌아온다 앞에 안전 미안해 안아픈데? 네 다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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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안전 성공 못됐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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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돌리게 그래 수건 돌리게 좋아 딜 넣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수건 돌리게 그래 수건 돌리게 좋아 딜 넣어 좋아 이 파티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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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새끼들아 바닥 한번 피하고 발판 자 자 이거 피자 피자 다 퍼져 퍼져 쉽지야 개 야 자 내가 시정 쓰라면 시정 써 자 이 파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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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대신 뜨면 대신 뜨면 지금 발랐다 미안 미안하다 근데 난 살았어 준비 대신 뜨면 지금 발랐다 미안 발랐어 자 이제 아 땡지야 트랙을 올렸어야지 쏘리 자 지금부터 이 파티 케라 지금부터 본 지가 지한대 자 지금부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 파티 목 아파요 자 각자 위치로 아까 우리 나라랑 또 위치 그냥 며터져 도리야 돌아오는 거예요 1 2 3 2 2 3 자 지금부터 본 작전의 지휘권은 박렙스터에게 운건한 사람 저 새끼 왜 뒤졌어 뭐야 야 수코련 뒤졌다 아니 아니 지휘가 아닌 수코예요 자 안에 들어왔다가 터지면 이제 나가 내가 먹었다 물어봐 다시 할게요 이거 땡지 먹었대요 아니 뭐야 아니 3명 넣으면 돼 3명 넣으면 돼 저도 못 넣었어요 내가 먹었다 물어봐 내가 먹었다 물어봐 지휘관님 수코는 저희가 지휘관으로 보시지를 않고 있는데 지휘관 맞습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사사하게 올라가고 싶으세요? 이런 거 코스프레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지휘관 근데 카돈 뚫을 때 사사하게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XOE입니다 다시 XO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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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사실 진짜 욕망 군단장은 저 촉수입니다. 와우.. 엄청 거대하던데.. 아! 광사장 진짜! 진짜 그만해! 6시에 똥사녀 누구냐고! 저 쌍룬 아닙니다. 저 쌍놈입니다. 근데 이거 굿을 먹자. 여기. 안돼요 먹으면! 왜 벌써 먹어요? 올바랭동 하지마! 땡지 씨 아가리하고 명령에만 따르세요. 네요? 뜻디야? 아이고 아이고. 뭘 이 지랄하고 있어! 백신놈아야 저 새끼! 틀리면 짐승이야 짐승.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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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